지난달 태안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을 살해한 유력 용의자로 30대 남편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서산경찰서는 인터폴과 공조해 A씨를 지난 10일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. A씨는 지난달 23일 서산의 한 주택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A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고 인터폴과 국내 송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.